익수가 피하리 아주 귀에 아주 아려가지고 피하리 했어요 연상됐나요? 그렇습니다 자 경험도 없이 그렇게 막 수시다가 후비다가 익수 피하리 하는 그 귀가 아파서 귀하리 하는 장면만 연상하십시오 그의 이름이 익수라고 하는 걸 연상하시고요 다시 말합니다 익수 피하리 원수야 익수 피하리 원수야 경험도 없이 파다가 경험도 없이 그러다가 익수 파해 피하리 원수 익수 피하리 원수야 익수가 뭐를 했어? 피하리 한 게 누구야? 이 원수야 익수 피하리 원수야 익수 피하리 원수야 경험도 없이 그러다가 익수 피하리 원수야 경험도 없이 그러다가 경험도 없이 그러다가 익수 피하 MI 감사합니다.